DGB 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 관련 업무 정지 3개월이라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금융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대구은행은 대시민 사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7월까지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고객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 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 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입니다. 또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8만 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약 서류인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시 정당한 실명확인 의무 및 금융거래 비밀유지 의무,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 의무, 금융소비자보법상 계약 서류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증권계좌 개설 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에게 불편을 주게 된 점을 사과했습니다. 또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